잘 잤어, 민준아. 민준이 일어나자마자, 어이구. 아우, 계란. 어휴, 정말 너무 싫다다. 아빠, 오늘 밥은 뭐예요? 저랑 같이 먼저 가, 예준이. 그럴까? 네. 어저께 백승 남았잖아. 내가 밥 그렇게 해서 죽게 해서 죽을게. 이야, 맛있겠다. 뭐 먹고. 일어나고 지금 이거 타자고. 예준이도 잘 잤어요. 잘 잤어. 잘 잤어? 예준아, 예준아 이리 와. 어디 가, 신예준아. 아빠 안아줘, 일어나. 빨리 아빠 안아줘. 하하하하. 애정이 고픈 신아빠입니다. 오늘 또. 옷깔 바르기. 재밌게 놀자. 어, 저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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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 화장실 갔다 와. 옷 갈아입고 짜자. 저 아빠 혼자 가, 혼자 갈 수 있는가요? 혼자 와볼래? 갈 수 있다고? 진짜? 응? 화장실 적응이 됐을라나? 화장실 같이 갈래? 자. 자. 손 잡고 갈지. 여기 두 분도 닫혀있는데. 어떡하지? 아빠는 같이 갈래요. 아빠 손 좀 못 갈래요. 손 좀 못 갈래요. 그러니까 막상 갈래니까. 혼자 못 갈 것 같아. 그러다가 싼다. 형이 있어, 형이. 아빠. 아빠랑 추워. 빨리 갔다 와. 나올 것 같아. 나올 것 같아. 나올 것 같아. 급해, 급해. 예준이 급해. 어떡해. 아빠랑 가야 되거든. 어떡해. 여기 있잖아. 아빠랑 갈 거야. 알았으니까 나가라. 나가, 아빠 다 됐어. 아버지 빨리 빨리 빨리. 이제 아빠 손 잡고. 이야, 결국은 아빠랑 같이. 아빠 손 잡고. 네, 아빠 손 잡고. 가만히 있는 거지? 서바. 안 무서워. 안 무서워, 아빠가 잡아줬잖아. 아빠가 잡아줬잖아. 아빠가 잡아줬잖아? 아빠가 잡아줬잖아. 아이, 안 무서워. 민지, 유명한 거 봐. 그렇게 눈딥지. 어디 저 유명하다고 써? 이 기완아 주제이. 아이, 시원해. 아이, 차.